안녕하세요. 주더마입니다. 오늘도 한소로RT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다. 타이틀 보시면 Big Fish이라고 해서 아주 큰 발들이라는 제목이 타이틀로 와 있어요. 이 스토리에서는 지금 반복되는 표현이 Come and look at this. 여기 와서 이걸 좀 봐. Is it a big monster? Is it a big giant? 그 다음에 Is it a big dinosaur?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Come and look at this. Is it a big? 이 한 표현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북커버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키퍼와 비프, 칩이 나와가지고 아주 큰 발자국을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누구의 발자국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북커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묘사를 좀 해주면 되겠죠. 아이들한테 There are keeper, beef and chip. 키퍼하고 비프하고 칩이 있는데 얘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지? What are they looking at? 뭐 보고 있지? They are looking at the footprints. 지금 발자국을 보고 있어. It's so big. 해서 아주 커. Big이라는 걸 한번 강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큰 발자국을 보고 아이들이 연상해내는 단어들이 big이라는 단어에 의해서 연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big이라는 단어를 한번 더 강하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Whose footprint is this? 누구의 발자국일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타이틀 넘어갈게요. Let's read the title together. Big feet 이라고 해서 한번 타이틀 짚어주시고 여기에서 봤더니 빅핏은 큰 발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아이의 발과 엄마의 발 그리고 또 형제가 있으면 형제의 발들을 좀 비교해가지고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고 가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일단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픽처 워킹 봤더니 칩이 나오면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아주 큰 발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발자국이 생긴 이유는 땅에 지금 눈이 와서 쌓여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에 눈이 있습니다. There is snow on the ground. We can see big footprints. 우리는 아주 큰 발자국을 볼 수 있어요. Whose footprints is this? 누구의 발자국일까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시면 칩이 footprints를 계속 보고 있고 비프가 입을 떡 벌리고 아주아주 놀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큰 발자국을 보고 이게 monster, 괴물의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칩은 계속해서 보고 있고 And beef is surprised by that. 비프가 지금 발자국을 보고 놀랬어요. She thinks that it is a monster. 얘가 지금 발자국이 monster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이죠. 그 다음 봤더니 비프하고 칩이 계속해서 발자국을 이렇게 보고 있고 키퍼가 나왔어요. They are still looking at the footprints. 얘는 계속 보고 있고 키퍼는 나와가지고 놀라지도 않고 우와 이거 진짜 크다. 이거 공룡 발자국인가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주 천진난만하게 키퍼 thinks that it is a dinosaur.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가 나왔어요. Mom goes out of the house. 엄마가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녀는 생각을 했죠. 이 발자국이 큰 거인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She thinks that the footprints are from a big giant.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쪽에 보니까 칩이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Where is the chip going? 어디로 가고 있지? 봤더니 뒤에서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왔을까요? 아빠가 나왔네요. 아빠의 것이었네요. 아빠가 만든 발자국이야. It's funny. 완전 웃기다. 이러면서 칩이 막 가리키고 있어요. 아빠 거네. 이렇게. 이렇게 픽처 워킹 해주시고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 센텐스는 센텐스 한 덩어리가 전부 다 사이트 월드예요. 그래서 그냥 짚으면서 해주시면 돼요. Come and look at this. Come and look at this. 이것 좀 봐. 여기 와서 이것 좀 봐. 또 나오죠. Come and look at this.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봤더니 Is it a big monster? Is it a big monster? 이거는 큰 괴물의 것인가? 이렇게 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프가. 또 나오죠. Come and look at this. 와서 이것 좀 봐. Is it a big dinosaur? 큰 공룡 건가? 큰 공룡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Is it a big dinosaur? 또 나옵니다. Come and look at this.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엄마가 말을 하죠. Is it a big giant? 큰 거인의 것인가? No, it is dead. 아니야. 이거 아빠 거야. 아빠가 만들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본문까지 훑고 나면 아이가 어느 정도 스토리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엄마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조금 확장시켜주기도 하고 아이들과 엄마가 발자국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를 한번 물어봐 주시면 되겠죠. How do the children and the mom feel about the footprint? 기분이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맨 처음에 비프는 입을 떡 벌리면서 놀랬고 논란과 동시에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몬스터를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감정을 얘기하는 단어들을 조금 확장시켜서 알려줄 수 있어요. They feel worried. 엄청 걱정했어. They feel confused.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They feel scared. 아주 무서웠어요. 이렇게 해서 Worried, confused, scared. 이러한 감정 표현 단어 한번 확장시켜주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왜 맨 처음에 발자국을 봤을 때 거인의 발자국, 괴물의 발자국, 공룡의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Why do they expect that the footprints is monsters, giants, dinosaurs?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가 Because it is big. 왜냐하면 이게 아주 크니까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러면 big 이라는 키워드를 또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죠. 봤을 때 big monster, big monster, big dinosaur, big giant 해서 이렇게 키워드도 한번 찾아보는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물어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단어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한번 짚어보는 그런 활동도 좋겠죠. 그래서 big을 찾아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네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이렇게 엄마랑 한번 얘기도 나눠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 big fit 한번 활용을 해주시고 activity는 도화지에 아이의 발을 따라 그리고 누구 발자국인지 이야기해보기. 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미있겠죠. 엄마, 아빠 다 동참하셔가지고 발자국을 연필로 따라 그린 다음에 발을 연필로 따라 그린 다음에 누구 발자국인지 한번 보는 거죠. 아빠, 아마 아빠 발자국이 제일 클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monster나 giant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고 마지막에 아이한테 종이로 그 종이로 신발을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이런 레고나 이런 피규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도화지에다가 이런 스탬프를 발자국 콩콩콩콩 찍어가지고 이렇게 콩콩 찍은 다음에 발자국만 보고 어떤 피규어의 것인지 한번 해보는 거. 그래서 발자국을 살펴보면서 또 써야 되는 표현이 있겠죠. 우리가 이 책에서 많이 나왔던 표현 Come and look at this. 이리 와서 이거 좀 봐. Is it a big monster? Is it a big do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표현들 꼭 쓰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놀아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